다누리는 올해 12월 달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. 다누리에 실린 총 6개의 탑재체가 달에서 각기 다른 관측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나라 첫 달 탐사 임무에 대해서 송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로켓에 실린 다누리는 발사 후 약 4개월 반 동안 달을 향해 날아갑니다. 올해 12월 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나섭니다. 나사에서 제공한 쉐도캠은 달의 영구 음영지역을 관측합니다. 달의 극지역에는 움푹 파여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크레이터라는 곳이 존재합니다. 이 안에 그나마 있는 희미한 빛을 잡아 이 지역을 살피는 것이 쉐도캠의 임무입니다.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는 달 표면을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할 예정입니다.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의 표면에 모래가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평광 카메라는 물질이 갖는 각기 다른 평광도를 이용해 달 표면의 재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간마선 분광기는 자원을 탐색합니다. 철이나 우라늄 등이 방출하는 간마선을 잡아 달에 존재하는 원소 5종 이상을 찾아낼 계획입니다. 또 달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초기 달의 생성 원리를 밝히는 데 필요한 관측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.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달에 가는 거지만 이번에 단우리가 수집한 정보는 향후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거나 더 먼 우주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. SBS 송욱입니다. SBS 송욱입니다. SBS 송욱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